안녕하세요. 오토방장 시청자 여러분, 이재린입니다. 오늘 스쿠터는 스즈키의 버그만 스트리트 EX입니다. 올해 스즈키가 내놓을 신차들이 줄줄이 있죠. 바로 아베네스도 보여드렸고, 이제 가을에는 GSX-8S도 나오고, V-Strom 800D도 나오고, 줄줄이 이제 신차들이 나오는데, 오늘 이 버그만 스트리트 EX는 2023년 스즈키에서 내놓는 모델 중에 가장 의미가 큰 모델이라고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일단 많이 팔아야 돼요. 사실 지금 스즈키가 시장에서 125cc 스쿠터는 아주 그냥 PCX라는 엄청난 강자가 있죠. 근데 PCX 시장을 꽤 침범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무엇보다 가격이 309만원입니다. PCX보다 무려 134만원이에요. 저렴해요. 하지만 갖고 있는 패키징을 보자면 꽤 훌륭해가지고, 이전에 아베네스도 그랬지만, 버그만 스트리트 EX도 굉장한 가성비가 좋은 모델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뒤에 EX라는 거는 E-JECUTIVE의 약자인데, 이건 고급 사양이에요. 고급형이에요. 버그만 스트리트 같은 경우는 인도에서 먼저 출시를 했고, 이제 우리나라가 두 번째, 글로벌하게 두 번째로 출시를 하는 건데, 일본도 내년에 출시하거든요. 근데 이 EX가 있고 그냥 버그만 스트리트가 있는데, EX는 더 고급 사양, 고급 버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나라에 출시하는 컬러는 이렇게 두 가지고요. 얘는 유광 화이트에, 여기 또 군데군데 매트한 패널들도 들어갔고요. 이 블랙은 완전 매트한 컬러입니다. 무광 블랙이에요. 자, 딱 보기에도 이게 309만원짜리 125cc 스쿠터처럼 안 생겼죠. 무엇보다 들어간 등화류뿐만이 아니라, 이 휠, 와 브론즈 컬러야. 휠이. 그러니까 이게 우리나라에 들어오는 EX 모델 같은 경우는, 이런 크롬 들어간 거라든지, 휠이라든지, 머플러 팁이라든지, 그리고 브라운 투톤 시트. 이 시트가 저는 참 신의 한 수 같은데, 스티치까지도 들어가서 굉장히 고급스러워. 그리고 이 발판 보이십니까? 이렇게 발 올리는 거를 빼놓을 수가 없죠. 근데 얘는 125cc인데도 불구하고, 그런 빅스쿠터 느낌이 납니다. 무엇보다 이런 룩뿐만이 아니라, 주행 질감 자체가, 제가 버그만 400 쿠페 시승하면서, 작년에 태풍 왔을 적에 시승하면서, 버그만 400 쿠페의 승차감이, 굉장히 진짜 에쿠스 같은 느낌? S클래스 같은 느낌? 그런 느낌이 난다고 말씀드렸었는데, 링크 타입 서스펜션 때문에. 얘는 링크 타입 서스펜션은 아니고, 지금 모노 스윙함인데, 승차감이 편해요. 편한 정도가 아니라, 굉장히 그런 좀 부드러운 승차감을 보여줘가지고, 이게 어떻게 125cc 스쿠터가 이런 승차감을 내냐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게다가 오늘 탠덤도 해봤는데, 탠덤석 이 공간 자체가 넓게도 넓거니와, 너무 편해. 이 탠덤자 두께도 좋아요. 그러니까 어쨌거나 125cc 스쿠터가, 주된 용도는 커뮤터잖아요. 근데 이제 이 우리나라에서는 배달 용도로도 쓸 수밖에 없는, 125cc이긴 한데, 두루두루 모든 것을 갖춘, 패키징이 좋은 스쿠터라고 다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발판도 일단 넓어가지고, 발 놓는 게 너무 좋았어. 개인적으로는 아주 마음에 들었던 게, 승차감도 승차감이지만, 이 발 놓는 게 너무 좋더라고요. 이 발 올렸을 적에 폭등 넓을 뿐만 아니라, 이거 발 뻗었을 때. 이야 좋아. 승화류는 지금 방향지시등 빼고는 전부 LED입니다. 짠. 여기 테일램프에 또 후미등은 또 LED고, 이 방향지시등만 전구예요. 그리고 이전에 보여드렸었던 아베네스와 마찬가지로, 얘도 공랭 단기통인데, 그 엔진과는 또 다릅니다. 얘는 SAP 알파죠. 버그만 스트리트 EX에서 처음 선보이는 엔진인데, SAP가 여기 쓰여있다시피, 수직기 에코 퍼포먼스 ISG, 그 자동차 오토 스타트 스톱 있죠? 그 기능도 들어가 있어가지고, 수시로 그냥 시동 멈췄다 하면 시동 꺼뜨리는 거, 껐다가 하는 거. 근데 그거 플러스, 이 시동 걸리는 게 엄청 조용해요. 이 배기음도 아베네스랑은 약간 달라. 아베네스는 좀 더 캐랑캐랑한 소리가 있다 그러면, 얘는 그것보다 좀 중후하다고 그래야 될까? 중후까지는 뭐 표현할 수는 없는데, 그런 차이가 납니다. 그리고 이게 지금, 브레이크 잡고서 멈추잖아요? 지금 바퀴가 다 있어서 안되나? 수시로 그 ISG가 활성화가 돼가지고, 효율성 좋게 고연비를 뽑아내려고 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오늘 타보니까 얘 연비가 너무 좋아요. 공인연비가 무려 1리터로 55.6km나 갈 수 있습니다. 그게 게다가 그 실용연비 측정 방법이여가지고, 실제로는 무조건 아무리 때려 밟아도 40kmxL 미만으로는 절대 안 내려갈 것 같아. 그리고 연료탱크는 5.5리터고요. 그래서 이 엔진은 공랭 엔진이잖아요. 그래서 라디에이터도 없고 그런데, 공랭 엔진이니까 가볍게 만들 수 있고, 그리고 또 이런 특히나 도심 컴퓨터용 125cc짜리면, 굳이 수링으로 가지 않더라도 충분한 그런 성능을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이 SAP 알파 엔진은 앞으로도 계속 활용 가능할 거고, 활용 가능하겠고, 게다가 이게 유로5 되면서 연비가 떨어져야 되는데 더 올라갔대요. 가격에 대해서 한번 더 말씀드리자면, 얘가 지금 309만원이잖아요. 아베니스보다 20만원밖에 안 비싼데, 갖고 있는 상품성을 놓고 보면은, 야 뭐 한 50만원 비싸도 될 것 같은데 싶을 만큼 좋았어요. 아베니스도 사실 그때 굉장히 상품성 좋다고, 가성비 좋다고 말씀드렸는데, 이 버그만 스트리트 EX 같은 경우는 더 좋네. 참고로 얘가 지금 유럽에서는 400만원이 넘어가고, 물론 뭐 유럽 시장은 원래 우리나라보다 많이 비쌌잖아요. 그리고 일본 가격과 비교를 하더라도, 일본이 지금 31만 7천엔이었나? 뭐 그랬었는데, 비슷한 수준입니다. 그러니까 나올 수 없는 가격이라고 해야겠죠. 제가 재밌는 얘기 하나 해드릴까요? 이게 엔진 오일 안 넣고서 150km 이상을 달렸대요. 휠 베이스가 아베니스보다 더 길어가지고, 그것 때문에 승차감적인 부분에서도 차이가 나는 것 같고요. 무엇보다 이 앞바퀴, 뒷바퀴 사이즈가 같습니다. 아베니스는 앞바퀴가 1인치가 더 컸었는데, 얘는 앞뒤 모두 12인치예요. 여기 보시면 90, 90, 10이 뒤에는 180, 10이고, 그리고 여기서 말씀드릴 게 있는데, 얘는 싱글 스윙함인데, 보면은 이 머플러 사이에 공간이 있죠. 이게 정확히 바퀴를 딱 빼면 통 떨어지는 넓이래요. 그래서 저거 있죠. 저 볼트, 저거만 풀면 타이어 갈 때, 또는 그리고 브레이크 슈 갈 때 저거만 하면 된대요. 그래서 정비 용의성이 엄청 좋다네. 버그만 스트릿 EX 125cc잖아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125 단종하고 이겨내놓은 거냐 그러시는데, 아닌 것 같아요. 지금 125랑 200은 개발 중이라고 합니다. 버그만이 650, 400, 250, 200 이렇게 있었잖아요. 근데 어쨌거나 이 버그만 안에서도 가지치기를 하는 거죠. 게다가 버그만 125도 있고, 버그만 스트리트 125도 있으니까, 이 스트리트가 들어갔다는 것 자체가, 얘는 어반, 그런 커뮤터, 도심 커뮤터로 쓰는 용도 플러스, 그리고 투어. 그러니까 장거리를 좀 더 편하게 갈 수 있게 성격을 가미한 모델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보면 진짜 이런 만듦새가 고급이야. 125cc스럽지 않게 생겼어요. 개인적으로는 지금 이 화이트보다는 저 블랙이 더 눈에 들어오는데, 이런 크롬이라든지 다크브라운 들어간 시트나 무광 검정색이랑 어울려가지고, 더 이 스트리트가 좀 단단해 보인다고 해야 될까? 스포티해 보이게 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 얘가 좀 더 마음에 드네. 트렁크는 아베니스보다 조금 큰데, 아베니스보다 조금 큽니다. 그래서 주유구 그리고 여기 있어요 이제. 그리고 이 짐대도 기본으로 되어 있어가지고, 근데 이 디자인에 탑박스를 얹으면 약간 좀 아쉽지 않을까? 근데 물론 탑박스 생기면은 적재성은 아주 그냥 월등히 좋아지죠. 하지만 이런 것도 있다는 거. 이 골이 있죠? 우리 슈퍼가 가지고 비닐봉지 닿을 때 요긴하게 쓰는 거. 이것도 여기만 있는 게 아니라 여기 앞에 달려 있습니다. 두 개라는 거죠, 후쿠가. 이 헬멧이 들어가는데, 보시죠. 짠! 이건 지금 반모 헬멧이긴 합니다만, 벨에 이거 500인가? 들어갑니다. 그리고도 공간이 많이 남죠. 매뉴얼이나 툴이 있고. 하지만 풀피스는 어떻게도 안 들어가요. 제트 헬멧은 어떻게 하면 들어가고. 그리고 수납 공간이, 여기는 그냥 오픈된 공간이고. 여기. 락 기능은 없습니다. 하지만 이 뚜껑이 있어가지고 공간도 깊고. 게다가 여기에는, 짜잔! USB 포트도 있어요. 우리 핸드폰 충전할 때, 요긴 하겠죠? 메뉴를 한번 볼까요? 세레머니도 있어요. 보시면. 짜잔! 고! 그런 게 있고. 시간. 이건 아베네스 계기판이랑 완전 똑같은 모듈입니다. 주유량, 연료량, 온도계. 그리고 밑에는 연비. 39.2네. 얘가 지금. 토탈 오도미터 토탈 마일리지가. 143km 밖에 안 탄 오토바이라서. 길들이기가 안 끝났죠. 그래서 지금 이렇습니다. 근데 지금 연비가 이거 40.7도 낮네. 오늘 제가 탄 거는 39.2. 그리고 이거는 눌러보면 오른쪽이 바뀌는데. 연비라든지 배터리 볼트지. 그리고 에버리지 연비. 네. 이런 것들 보여줍니다. 단추라죠. 하이빔 있고 비상등 버튼은 없어요. 방향 지시등 조작감 좋고. 빵빵이도 대기량 작은 스쿠터가 꽤 큽니다. 버그만 스트리트 125는 인도 생산이에요. 근데 인도 생산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정말 경쟁력 있는 309만원이라는 놀라운 가격을 만들어낼 수 있었던 거고. 품질도 지금 이거는 실제 차주분들이 3년이고 5년이고 굴려봐야 뭐 얘기가 더 객관적인 얘기를 해 주실 수 있을 거 같은데. 스즈키가 내구레이스에서 엄청 지금 좋은 성적을 내잖아요. 심지어 그것도 10년 이상 지금 그러고 있는 브랜드이기 때문에. 그걸로 그냥 스즈키는 내구성에 대해서는 더 왈괄부 할 필요가 없을 거 같아. 암튼 오늘 버그만 스트리트 EX는 타봐야죠. 타봤어요 지금 근데 사실. 타보고 와서 지금 해가 너무 뜨거워 가지고. 제가 지금 아주 겨드랑이 홍수났네 지금. 그냥 오우. 그래서 타보고 와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데. 제가 지금 슈퍼커브를 가지고 있거든요. 근데 지금 머플러에 아주 녹이 피어서 날리더라고. 근데 이거면 바꿀 수 있을 거 같아요. 요즘 그렇지 않아도 스쿠터를 생각하고 있었던 터여가지고. 아베니스 아니면 이거. 버그만 스트리트 EX를 생각을 했었는데. 개인적으로는 얘가 좀 더 마음에 끌리네. 아베니스도 번거로워 가면서 시승을 했는데. 얘랑 아베니스랑 비교를 하자면. 아베니스 좀 더 경쾌한 게 있습니다. 그리고 서스펜션 느낌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버그만 스트리트 같은 경우는 더 고급이야. 엉덩이 등뼈로 전해지는 충격 있죠. 그게 현저히 적습니다. 약간 좀 스포티한 걸 원하신다면 아베니스. 아니면 그냥. 그렇다고 마냥 푸근한 건 아닌데. 좀 더 편하게. 엉덩이나 등으로 전해지는 충격 좀 덜하게. 달리고 싶으시다면. 버그만 스트리트 EX. 버그만 스트리트 EX도 지상고가 꽤 높아요. 160mm나 됩니다. 그래서. 우리 가끔. 뭐. 뜻하지 않게. 임도를 만날 때 있잖아요. 흙길 밟을 때 있잖아요. 좀 더 자신감이 생기겠어요. 얘는 그리고 ABS는 빠졌어요. ABS는 없는데. 오늘 제가 일부러 좀 하드하게. 제동도 해보고 해봤지만. 모자란 게 없었습니다. 오히려. 지금 이게 콤바인드거든요. 앞뒤 연동 브레이크가 들어갔는데. 아베니스보다 이 연동 브레이크가. 더. 겨그만 스트리트에서는. 안정적으로 느껴졌어요. 이게 아마 휠 베이스 길고. 타이어가 앞뒤 타이어 같고. 이 차이 때문이지 않을까 싶고요. 그리고 아베니스와 마찬가지로. 오른쪽을 잡으면은. 앞브레이크만 잡히고. 왼쪽을 당기면. 앞뒤 모두 잡히는. 연동 브레이크입니다. ABS에 대한 얘기들을 많이 하실 것 같은데. 없다. 하지만 괜찮다. 컴바인드 타입 브레이크 시스템이. 필요 이상. 필요충분한. 필요충분을 넘는 것 같아요. 얘가 그 아베니스랑 비교를 할 적에. 이 브레이크 슈도 더 크대요. 메인 스탠드랑. 킥스타터도 가지고 있습니다. 시트고는 780mm에요. 근데. 제 심장 기준으로 보면. 보세요. 너무 가벼워. 가볍기도 하고. 발 닿는 것도. 편합니다. 하지만 역시나. 전 이게 너무 좋아. 발판. 이것 때문에 그냥. 아주 마음에 들었어요. 이 윈드실드는. 작긴 한데. 그래도. 방풍이 어느 정도는 돼요. 바람이 그래도 이렇게 올라가 가지고. 헬멧 위로. 헬멧 살짝 걸리긴 하던데. 그래도 그렇게 신경 쓰이지 않아. 일단은 속도가 그렇게 막. 고속을 쏘는. 그런 스쿠터가 아니니까. 125cc니까. 그렇습니다. 오늘 이렇게. 스즈키의. 2023년. 굉장한 기대작이고. 시장에. 얘는 좀. 많은 영향을 미칠 것 같아요. 그런. 버그만 스트리트 EX. 시승을 했고요. 누구에게라도 추천할 수 있고. 또. 제가. 사고 싶은. 슈퍼커브를 대체할. 스쿠터로. 생각을. 할 수 있는. 모델인 것 같습니다. 영상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투데이.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